아 그렇네요 아 내가 속도 조절할 수 있어요 저도 조절할 수 있긴 한데 저도 크게 차면 자꾸 빨라질 것 같아서 어떻게? 처음에 거룩까지 거기만 두 마디만 할 수 있어요? 네 알겠습니다 4마디 하고 시작할게요 다 같이 이에 살리라 거부다시 거부다시 천국의 주 천국의 주 천국의 주 주의 주 그거 모든 왕의 왕 여기 하시는 거잖아요? 네 그거 나눔서야죠 저도 같이 할까요? 네 같이 할까요? 갈게요? 혼자 하느라 힘들었어요 알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시작하나요? 시작하나요? 이거 다행이야 모든 주의 주 여기 다시 남자가 목소리, 선생님이 같이 해주는게 좋을 것 같아요 한 명이 하이톤, 둘 다 로우톤을 한거 아니에요? 저는 하이톤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상태에, 목이 안좋아가지고 같은 가사를 제가 하이톤을 하라는 말씀이세요? 우리 하는 가사, 가사, 찬양하며 둘 다 하니까 이렇게 하라고? 남자, 남자 팀으로 찬양하며 어, 그렇게 해 그냥 내가 할게, 그냥 내가 할게 선생님이 할까요? 그냥 내가 할게 자, 여기, 여기 부분 기장 아리리아 찬양하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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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철 하나, 둘, 셋, 셋 정두 그래서 1,2절 다 할 건가요? 1,2절 다 할 건가요? 1,2절 다 할 건가요? 1,2절 다 할 건가요? 거기서 할게요 2,2분 여기 봐봐요 2분 여기 갈 건데 자 봐봐 연습 시작 2,3절 다 할 건가요? 바로 갈게 잠시만요 2,3절 다 할 건가요? 3,4절 다 할 건가요? 3,4절 다 할 건가요? 3,5절 다 할 건가요 아멘